아침에 끼리랑 한바투 안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다 싫은지 양치하는 것도 싫고 씻는 것도 싫고 밥먹는 것도 싫고 다 싫다고 해가지고 지금 멘탈이 한 번도 다 털렸어요 그래서 준비가 아직 다 덜 끝나가지고 먼저 끼리 아빠가 이모차를 태워가지고 출발을 했고 또 이제 또 뒤따란다 도쿄에서 런치 저번에 갔던 데에 비해서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저번 거기랑 비슷하거든요 이번에는 제일 저렴한 걸 한번 먹어보려고 3,500엔짜리 코스를 예약했고 타이밍 좋게 약간 택배가 있어서 오늘 이거 하고 가려고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브랜드인데 안나루이사의 악세사리에요 저도 오랜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됐는데 되게 새로운 신상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뜯어봤는데 오늘 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조금 달랑거리는 골라봤는데 원래 활용한 악세사리 흡으로 좋아한 스타일도 아니고 잘 안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달랑거리는 악세사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되게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이제 아마 아이 있으신 분들은 엄두도 안 나는 디자인이긴 한데 외출할 때 가끔씩 하면 기분 전환으로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목걸이 이렇게 V자로 된 작은 큐빅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인데 이거 실제로 보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약간 실제로 보는 게 더 반짝반짝이는 느낌이 더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팔찌입니다 팔찌는 예전에는 진짜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잘 하고 다니는 일이 없어요 또 이제 일할 때 조금 불편해가지고 악세사리들을 다 제고하고 하다보니까 할 일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꼿 그래서 오늘 도쿄역 오랜만에 가가지고 시작받도 되게 오랜만에 도쿄역 끝나고 신나했는데 아침부터 약간 멘탈 떨리고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 일단 빨리 소발대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거의 힘들었지? 정은교 아빠는 계속 울어서 가는 길 내내? 계속 울어서 가는 길 내내? 아직은 내내 소리들어 보고 울고 눈물이 나려고 그랬다 나도 지금 딱.. 지금 딱 적당히 배고픈 상태 아까 깨이랑 조금 그런 일이 있구나 가지고 둘 다 조금 마음이 진정에는 안 됐었는데 그래도 오는 동안에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는 동안에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가 내 말아버지 날아가서 지금 바로는 욕심을 보셨나요? 사람 많은데로 나가봐? 사람 많이 나가는데로 나가보여 빌딩하네 이제 오랜만에 도쿄역정은 이번에 처음 오는 거 아니었고? 근데 역시 건물들이 다 높고 오늘 약간 비올 거 같아가지고 좀 우울했는데 차라리 엄청 더운 거 보다는 살짝 시원한 게 좋은 거 같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깁니다 스시앤바 후지 후구나드가 우리 아직 11시까지 시간이 있어서 구경하려고 왔는데 문은 아직 안 열었어 다 11시부터 뭐라고 볼까? 애플로 애플로 가보던가 아이패드 갖고 싶어 아 그래 너무 이제 영화 하나 있으면 좋겠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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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보겠습니다 7층에 있대요 7층 분위기가 되게 약간 옛날 백화점 느낌 옛날 백화점 느낌 여기 이쪽은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하기 되게 힘들 거 같아 음식종도 많고 카페도 마구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 뭐야? 뭐 봐? 테라스 여기 앉아있기 싫은 데인가? 10만원 15만원 12만원 수치 15만원 10만원 10만원 2만원 12만원 이게 상황이냐 30만원 나 손해. 그래. 2만원 고맙다 고맙다 어색 어색 베이비 삼각 삼각 아, 지금 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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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으로 갈게요? 오차, 감사합니다 뜨거운거에요? 아기 아기 아가리 2개 아가리 2개 아가리 2개 오차 괜찮아, 어워라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 더 살힐때가겠습니까? 팬케이크랑 meteorie 어디깐? 맛있어? 그래서 도쿄에 있는 유명한 판테이크였어? 버터를 많이 넣어서 나라바나 인데스 인데스 네 맛있어 맛있어 우와 되게 전망하셨네 전망은 좋다 도쿄여기도 한눈에 보이는 물건 많네 비즈 신기하다 여기 되게 핫한 인스타에 핫한 버터 거기 집에 갔다가 그냥 하부스 가는 거 알겠어 하부스 가는 거 디저트는 조금 안전적인 맛을 먹고 싶어서 3층에 있는 하부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여기 너랑 나는 원래 메론 좋아하는 메론이 있네 이치고 먹었잖아 밀크 프레이스 1개 아이스콘 1개 아이스콘 1개 아이스콘 1개 아이스콘 1개 2개 3개가 있어요? 전부 진짜요? 전부 진짜요 10개 아 만화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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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원이가 있어 거기 원 드링크 원 드링크 원드링크가 있고 여섯살 이상 원 류를 꼭 하나씩 시켜야 되는 거 같아 시즌 매니아기 메론 메론 올라간 거? 메론이면 여름인가? 메론이면 겨울 여름이지 여야 나오고 메론 메론 멜론 피티가 진짜 맛있어. 나는 그게 제일 좋아. 밀크...밀크도 맛있긴 한데 내 하수수 원팩이 멜론이에요. 마포타시비 밥 잘 만들어야겠다. 맛있지. 맛있게 먹어졌어. 진짜 맛있지. 오늘 간식으로 현장은 저는 피티콘 먹고서 나오는 일인데 어제 잠을 한숨도 못자서 졸려서 놀지 못하겠어요 여기 빠져있는 거에요. 노동요에요. 제 노동요. 저작권 때문에 누를 거 같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 장찌 장찌 잡곡 itar 로봇 아름다운